경남은행 직원이 15년 동안 5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인출 서류를 위주해 가족법인 계좌로 이체했는데요. 금감원은 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일까지 현장검사에서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경남은행 횡령 사고 금액은 모두 562억. 경남은행은 지난달 자체 감사를 통해 78억 원 규모의 부동산 파이낸싱 대출 횡령을 적발했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는데 484억 원이 더 나온 겁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6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난 이후 가장 큰 금액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동산 개발 사업성을 평가해 돈을 빌려주고 사업 수익금으로 자금을 되돌려받는 대출 자금을 말합니다. 횡령한 직원은 이 은행에서 약 15년 동안 부동산 PF 업무를 맡고 있던 이 모 씨. 이 씨는 지난 2016년부터 부실한 PF 대출 상환 자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이체하거나 자금 인출 요청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가족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560여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이 장기 근무자를 순환 인사 원칙에서 배제하는 등 기본적인 내부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와 함께 창원 경남은행 본점에도 검사반을 확대 투입했습니다. 검찰도 이 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